지난주부터 PPP와 EIDL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중소기업 운영자 여러분 많이들 하셨나요? 우리 근로자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실업급여 신청 끝내셨나요? 이렇게 코로나19 시대의 한복판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아주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돈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최병렬 회계사를 연결해 다양한 정부 지원 정책에 관해 자세한 내용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도 당연히 바쁘셨을 것 같고요. 이럴 때 문득 한국 어느 방송사의 프로그램 제목이 떠오르거든요. 밥은 먹고 다니냐 하는 프로그램 요즘에 있어요. 어떻게 요즘에 식사할 시간이 있으세요? 아, 제가 다른 거 못하는 것도 많지만 한 가지 정말 못하는 거가 배고픔을 못 참아요. 그래서 항상 열심히 잘 먹고 있습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그래도 식사는 잘 챙겨 드신다니까 건강이 정말 중요한 때거든요, 지금. 아, 그럼요. 네. 네, 맞습니다. 모쪼록 이럴 때일수록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잘 지키는 게 말씀처럼 참 중요할 것 같고요. 일단 지난주에 저희가 정부에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PPP나 EIDL 신청 방법에 대해서 좀 자세히 얘기 나눴었잖아요. 네. 네, 그때 정해진 방송 시간 때문에 그 크레딧을 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힌트를 해주셨는데요. 그 이야기를 못 나눠봤어요. 네,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어떤 프로그램이 있나요? 아, 예. SBA에서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건으로 해서 네 가지 프로그램을 내놓았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EIDL, Economic Injury Disaster Loan, 그리고 PPP, Paycheck Protection Program에 대해서는 잘 아시고 또 많이 들으셔서 많이 들으셨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두 가지가 되어 있는데 하나는 Express Breach Loan이라고 해서 현재 SBA 론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해당되는 거긴 해요. 그래서 현재 가지고 계신 분들은 관계하고 있는 은행에 가시면 Express Breach Loan이라고 해서 앞두고 2만 5천불까지 특실 육자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말은 특시지만 이게 워낙 많은 분들이 신청하고 그러니까 좀 시간이 걸릴 수는 있겠는데요. 어쨌든 SBA에 나온 프로그램에는 특실을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만 5천불까지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SBA Dead Relief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현재 SBA 육자를 가지고 계신 분들인데 그분들에게 6개월간은 SBA가 해야겠다고 적혀져 있어요. 다시 해석하면 사람들은 안 내야 되고 SBA가 6개월을 상감해 주게 됐다는 식으로 설명이 되어 있고요. SBA 페이먼트를 12월 30일까지는 안 내셔도 돼요. 그렇다고 보면 아예 안 내시는 건 아니고 페이먼트는 안 하셔도 되고 대신 이자는 그 기간 동안 계속 이자는 늘어가는데 페이먼트는 잠시 중단하셔도 되고요. 내년부터 다시 내셔면 됩니다.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추가로 SBA 원래 있으신 분이 추가로 받는다고 이해가 되는데요. 그러면 PPP나 EIDL하고는 중복은 되지 않겠네요. 그렇죠. 이걸 EIDL이나 PPP는 새로 융자받으신 거고 이거는 현재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주는 베넷입니다. 현재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6개월까지 그 자격 조건은 그럼 SBA 론을 받을 때 이미 있었기 때문에 따로 따져보거나 하는 건 없는 건가요? 아니면 또 따로 심사를 해서 또 하는 건가요? 정확히 심사를 하겠다 이런 건 있지는 않고요. 언제 기준 이전에 론을 하신 분들은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SBA를 무리없게 받으신 분 같으면 이거를 받는데도 큰 무리는 없겠네요. 네. 벌써 융자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SBA.GOV에 가시면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하다못해 은행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손님들한테 알려드렸더니 손님의 은행에 전화했더니 은행에서도 잘 모르고 있어서 제가 웹사이즈를 가르쳐드린 적이 있는데 아직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현재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굉장히 꿀팁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이게 그러면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긴급해서 이것도 추가로 나온 건가요? 아니면 원래 있던 거를 활용하는 건가요? 이번에 DPP에 EIDL 나올 때 같이 나왔습니다. 어. 근데 잘 알려지지 않아서 잘 모르시는 분이 많으실 수 있겠네요. 네. 예. 아까 말씀드렸는데 은행도 잘 모르고 있어서 이제 제가 웹사이트 가르쳐드린 적이 있고요. 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것은 네. 이것은 이제 PPP와 많이 비슷한데요. 네. PPP는 SBA에서 융자를 해주는 방법이고 지금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것은 엠포이 리텐션 크레딧이라는 건데 이것은 텍스 크레딧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텍스 크레딧은 텍스를 줄여준다는 뜻이죠. 음. 네. 그래서 이거는 IRS에서 나온 프로그램입니다. SBA가 아니고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거는 SBA고 스몰 비즈니스 앤드비니스테이션에서 나온 거고요. 지금은 IRS, 인터넷 웨브유 서비스에서 나온 프로그램인데요. 이것은 엠포이 리텐션 크레딧이라고 불러가지고 따로 무엇을 하지 않으셔도 돼요. 따로 뭔가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건 어떤 의미로 해석이 될까요? 그러니까 금기별마다 세금 보고를 하시게 되는데 종업원 세금 보고를 하게 되는데요. 폼 941일 써가지고 세금 보고를 하게 되는데 942일에 크레딧으로 받으실 수가 있어요. 음. 크레딧으로? 네. 크레딧으로 받을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것도 텍스 크레딧이니까 조건이나 여러 가지들이 따르는 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조건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한마디로 설명하면 일단 PPP보다 신청이 어떤가요? 좀 간단한가요? 더 복잡한가요? 아니요. 신청을 안 하시고요. 그냥 크레딧을 받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그냥 IRS에서 일방적으로 통보를 하는 거예요. 나 이 크레딧을 받겠다. 그런데 이제 조건이 뭐가 있냐면 PPP를 받으시는 분들은 이것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 중에 하나를 고르셔야 돼요. 그러면 다시 말해서 지금 PPP 나왔다고 PPP가 굉장히 좋다고 많이 지금 홍보가 되고 있는데 서둘러서 이걸 했다면 어쩌면 후회할 수도 있겠네요? 아, 예. 그러니까 한 가지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PPP는 Average Monthly Wage 한 달 평균 월급의 2.5배의 롤을 두게끔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한 달 평균 월급의 1,000불인 사람은 2.5배니까 2,500불을 받게 되잖아요. 네. 네. 그게 맥시멈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인데 M4의 Retention Credit은 맥시멈, 1,000불까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PPP보다 이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대격 조건을 갖춰야 되니까 이제 그건 또 연구를 해봐야 되겠지만 지금 스태프를 말씀드린 거로 볼 때는 그런 경우에는 PPP보다 이게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가게 문을 닫았거나 약간 파트식으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페이를 지급하고 있는 경우에 또 어떻게 되나요? 자격 요건이? 네. 자격 조건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갖추시면 됩니다. 첫 번째가 정부 명령에 의해서 가게를 일부 닫았거나 아니면 전체를 닫았거나 하시면 이것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페이를 지급을 하고 있어야 되나요? 아니면 그냥 안 줘도 괜찮은 건가요? 네. 안 주셔도 되고요. 이제 받는 방법은 좀 있다. 그럼 자세히 또 설명을 드리고 현재는 물을 다 주셨으면 페이를 안 하셔도 됩니다. 당장은. 두 번째 자격 조건은 뭐냐면 법에 의해서 눈을 닫지는 않았지만 에센셜 비즈니스라고 있어가지고 계속 오픈하신 분들도 계세요. 그랬는데 오픈을 했지만 아무래도 여러 가지 여건으로 사업이 잘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사업이 작년 대비 2019년 대비 50% 이상 줄었으면 그러면 이것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계속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이 프로그램은 12월 31일 2020년까지만 되고요. 네. 그리고 또 중간에 지금 뭐 벌써 2분기 때니까 2, 3, 4분기 중에 작년 대비 80%까지 올라가시면 그때부터는 이것을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아. 이제 그동안 힘든 상황에서는 도와주겠다. 하지만 조금 원상복구가 되면은 일단은 다른 분한테 수혜작을 넘기겠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얼마를 받을 수 있는가. 받을 수 있는 날짜는 3월 13일 2020년부터 폐해하는 월급이 계산이 되고요. 네, 네. 그래서 12월 31일 2020년까지 폐해한 것을 기준으로 그래서 941폼을 아까 콜을 보고할 때 거기에서 총페이한 월급의 50%까지를 팩스쿠엘스 줍니다. 그리고 맥시멍 1만 분이고요. 아까 만뜰리에버리지가 1,000분이 있는 분들은 PPP 신청할 경우 2,500분을 받으신다고 했잖아요. 만약에 그분이 2분기가 증사가 안 됐었다. 그러면 그분에게는 3,000불이 월급이 나가잖아요. 매달 1,000불씩 3달이니까. 그러니까 2분기에 1,500불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크리스로 그다음에 3분기에 가셔서 그때까지도 불가가 잘 안 돼서 80%가 못 미쳤다. 그리고 직원들한테는 계속 한 달에 1,000불씩 3,000불이 나가잖아요. 그러면 또 1,500불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벌써 2분기 동안에 3,000불을 받게 되죠. 그럴 경우는. 네. 그럴 경우는 그렇게 되면 아마 PPP 받은 거는 아까 2,500불이 있는데 이거는 만약에 3분기까지 어려움이 계속 지르게 되면 이것이 더 클 수도 있고 만약에 4분기도 받을 수 있다고 하면 더 커지게 되겠죠. 4분기에도 80%에 미치지 못했으면 또 1,500불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계산해보면 PPP가 일반적으로 좋다고 평은 되지만 아마 월급이 그렇게 맞지 않은 분들에게 한 명이나 두 명 이렇게 같이 일하시는 사업체들은 한 번 이것을 고려해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물론 3분기, 4분기가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80마크가 있기 때문에 이제 딱 더 좋다, 나쁘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참 힘든데 한 번 고려해볼 필요는 있고 PPP로 지금 제한된 금액이 51년 나와갑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제한이 되어있으니까 만일 하나 못 받았을 경우 꼭 알고 계셨다가 이 크레딧을 받으시면 좀 도움이 되시겠죠. 아 그렇겠네요. 혹시 좀 유리한 업종이 있나요? 업종은 별로 없고요. 그건 따로 제한되지는 않았고요. Fully 아니면 Partially 문을 닫은 사업체들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겪으신 분들 수치적으로는 50% 미만으로 내상이 떨어지신 분들은 이제 다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언뜻 생각하기에는 조금 사업체 규모가 작으면은 조금 더 유리할 거라는 생각이 그냥 언뜻 계산해두는데 그런 건 또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은 있는 사업체를 말씀드리죠. 조금은 적을수록 더 좋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 그럼 또 그게 있군요. 그러면 뭐 한인 업종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가족이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거든요. 식당이나 세탁소 뭐 이런 여러 군데에서 보면 그런 분들 우리 한인 업종에는 어쩌면 이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을 수 있겠네요. 네, 설사 PPP를 신청하셨다 하더라도 아마 나오는 데는 꽤 시간이 걸릴 것이니까 이게 상황과 방안해서 결정하셔도 되겠죠. 어차피 아까 3월 13일 페이하는 것부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IRC가 준비가 돼 있지는 않아서 퍼스트 콜에는 크레딧을 할 수가 없고요. 세컨 코르부터 2분기부터 그 크레딧을 받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3월 13일 날 페이한 것들은 월급에 대해서는 세컨 코르 할 때 함께 더해서 세컨 코르에 함께 크레딧을 받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는 이번 7월 달에 보고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있으니까 한번 상황을 잘 보셨다가 더 좋다고 생각되는 쪽으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텍스크레딧이라는 건 이거는 그러면 현금으로 들어오는 돈은 아니고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 예. 일반적으로 텍스크레딧은 현금화되지는 않는데 이것은 원하시면 현금으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흡이 7200번, 호흡 넘버가 7200번인데요. 7200번을 작성해서 내시면 크레딧을 남는 것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신청 방법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어디서 어떻게 신청을 하면 되나요? 아, 신청은 크레딧을 받는 거는 신청을 안 하셔도 되고 폼 941에 보고하시면서 크레딧을 내가 받겠다고 아예 기록만 하면 돼요. 세금 보고에. 난 ERC 받겠다라고 기록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내가 팩스 낼 것보다 받는 게 더 많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 남는 크레딧을 받기를 원하시는 경우는 7200번을 작성해서 IRS에 보내셔야 돼요. 그것을 작성해서 함께 보내시면 IRS에서 크레딧을 주게끔 됩니다. 이게 아마도 증명과하고 비교해서 크레딧을 보겠죠. 왜냐하면 한 달에 500불씩 하는 나라밖에 안 나가는 비즈니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네. 보건들과 한 달에 2만 불 나가는 분들하고 티켓이 똑같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그것은 감안을 해야 되겠죠. 아, 그 말이군요. 크레딧으로 받으려면 신청을 따로 하지 않고 그냥 체크만 하면 되지만 현금으로 받을 거면 따로 폼을 써서 신청을 하면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거는 PPP와 함께 병행해서 받을 수는 없습니다. 둘 치면 한 가지만 받으셔야 합니다. 아, 그러면 정말 고민이 될 것 같아요. 네, 아마 한두 명도 함께 사업하시는 분들은 아마 고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지금 현재 PPP 신청하시는 분들이나 EIDL 신청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여전히? 네, 여전히 많죠, 예. 아, 받으신 분 혹시 지금 이제 있으신가요, 좀? 네, 제 주위에서는 아직 받았다는 분은 없고요. 그래서 캘리포니아에 어떤 분이 만불, 웬트로 나오는 분을 받으셨다고 했는데 만불이 나온 게 아니고 천불이 나왔다는 얘기를 받습니다. 그게 현실일 수 있네요. 네, 아마도 그게 현실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분들이 신청해서 그때 만불을 주겠다는 게 아니고 압트 10달러였기 때문에 금액은 이제 아마 신청하신 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워질 거라는 예상이 됩니다. 제가 듣기로는 사실 리젝도 좀 많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좀 그런 상황은 좀 어떤가요? 아직 제 주위에서는 받았다, 리젝트했다 이런 이야기는 아직 못 들었고요. 아무래도 아마 좀 많이 느려지는 것 같기는 합니다. 심사가 밀려 있는 만큼 또 늦어질 수 있다는 아무튼 정말 현장에서 굉장히 수고해 주고 계신 것 같아요. 그만큼 또 우리 한인 동포분들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정보가 될 것 같고요. 많이 바쁘실 텐데 모쪼록 건강 잘 챙기시면서 또 저희 동포들 위해서 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뵙고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괜찮아, 잘 될 거야 너에겐 눈부신 미래가 있어 괜찮아, 잘 될 거야 우린 널 믿어 의심치 않아 너만의 살아가야 할 이유 그게 무엇이 됐든 우회 없이만 산다면 그것이 슈퍼스타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잘 될 거야 괜찮아, 잘 될 거야 너에겐 눈부신 미래가 있어 괜찮아, 잘 될 거야 우리 널 믿어 의심치 않아 너를 힘들게 했던 것들과 그 순간에 들렀던 땀과 눈물을 한 잔에 마셔버리자 괜찮아 잘 될 거야 너에겐 눈부신 미래가 있어 괜찮아 잘 될 거야 우린 나의 믿어 의심치 않아 나나나나나 너만의 인생의 슈퍼스타 이제 난 날아갈 거야 두려움을 버리고 말이야 내가 바로 슈퍼스타